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연초부터 굉장히 희한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감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재택숙직제입니다. 숙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재택숙직제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면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대전교육행정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재택숙직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재택숙직제라는 것은 주 2회 여성 2인 1조로 오후 9시 10분까지 근무하면서 화재 예방 등 청사 관리하고 학교 연락 등을 한 뒤에 그 후에는 비상 연락망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해당 여성들이 퇴근을 하면 그 다음에는 경비업체가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경비를 맡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여성 재택숙직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까지만 딱 보더라도 좀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이 숙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 일하는 장소에서 밤을 새는 것인데 9시 10분에 퇴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숙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밤 9시까지 일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9시까지 2인 1조로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 숙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야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경비업체가 또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경비를 서는 것이면 여기에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일 텐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재택숙직을 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숙직한 그 수당을 다 받아가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경비업체가 또 경비를 서야 되니까 여기에다가도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아무튼 뭐 해당 기관에서는 시행에 앞서가지고 내부위원회 의견 수렴하고 직원설물 조사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간 숙직자 보안 강화를 위해서 방범벨 설치하고 호식연구 구비 등 인프라 구축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한 달간 시범 운영 후에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여성 재택숙직제라는 이런 제대로 시행을 하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종전에는 남자 직원이 숙직을 전담을 했었고 여직원들은 일직만을 전담을 했었으나 지금 공무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고 여성 공무원이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남녀 간의 일직이라든가 숙직 근무 주기 격차가 심해져가지고 피로감 호소나 업무 공백에 따른 불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대전동부교육지청의 숙직근무자 성비가 여성이 62명이고 남성이 32명으로 여성이 지금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태영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은 대전교육 행정기관 최초로 여성 숙직계 도입 운영을 했다면서 양성평등 실현과 함께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의아한 소식입니다. 양성평등을 강조하면서 해당 정책을 도입을 할 거면 남자들도 9시 10분에 퇴근시켜주고 그 후에 경비업체가 와가지고 경비를 서게 해주던가 아니면 여자도 똑같이 밤을 새던가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좀 이렇게 아다리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양성평등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차별적인 정책으로 보이는데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도대체 왜 남자들만 숙직을 서는 거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그렇다면 남자도 재택숙직을 하는 것이냐 양성평등이니까라는 의견도 있으며 또 다른 의견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 숙직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남성들은 근무지에서 숙직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숙직을 하는 게 어떻게 양성평등인가 숫자만 많다고 뭐라도 더 한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외에도 대부분의 의견이 여성 재택숙직죄라는 이 희한한 정책을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이 9시 10분에 퇴근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숙직수당을 그대로 주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해당 소식에는 숙직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확인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 측에서 다음 달에 복합 쇼핑몰에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 것과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논란입니다. 현재 여당 측에서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법률 개정안은 10조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스타필드라든가 롯데몰 등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 법안 내용 중에서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 전문점 등까지 의무 휴업이라든가 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또 전통시장 20km 이내에 마트라든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안도 담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해당 법안 내용을 듣자마자 아니 저런다고 전통시장을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전통시장 20km 이내에 마트라든가 백화점 이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국민들을 위한 법안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직도 요즘 세상에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전통시장 가서 장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정말로 전통시장에 가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갑니다. 우선은 마트하고 전통시장에서 취급을 하는 물건 자체가 좀 많이 다르고 가장 결정적으로 주차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잘 안 가게 되죠. 요새 현대인들의 장보는 패턴을 보면 사실 너무나 지금 바쁘게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장보는 이런 패턴이 아니라 한 번에 대형마트 가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차로 싣고 와가지고 정리해서 쓰는 약간 이런 패턴으로 많이 변했는데 전통시장에서 파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좀 아닌 경우가 많고 주차도 불편하고 좀 이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전통시장이 있지만 대형마트 못 가는 날은 전통시장 안 가고 그냥 다음 기회에 그냥 마트를 가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은 특별히 살 게 있지 않으면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해당 개정안에서는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신세계 쓱배송, 비마트 등 자체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주문하거나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남았는데요.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 배송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 배송은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요새 가정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맞벌이하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으로 장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저희 집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물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새 현대인들의 삶의 쥐라고 완전히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그런 법안인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을 살펴보더라도 아니 대형마트를 무조건 규제하겠다라는 식으로만 하고 심야 영업을 금지시키고 그러면 낮에 일하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판매 저하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업의 매출이 하락을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의견이 있으며 정말로 너무나 답답한 행적이고 요즘 세상에 온라인 쇼핑이 있어가지고 재래시장 안 간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만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발전시킨 물류 시스템을 퇴보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고객 요구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민을 하던가 아니면 도퇴가 되던가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경쟁사를 조지겠다라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뭐 새해 들어가지고 연초부터 국민들이 공감하기 힘든 이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